가수 위너 출신 송민호가 장발등으로 인해 군복무 규정 위반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상황인데요. 대체복무 사유는 공황장애와 목디스크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열린 동생 결혼식에서 포착돼 화제가 됐었는데요. 대체복무 중인 상황에서 송민호의 긴 헤어스타일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 중인 상황에서 푸실 근무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동생의 결혼식 참석차 정식 절차를 거쳐 해외에 출국했으며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 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 송민호와 한 팬이 레코드샵에서 찍은 사진이 SNS 등에 올라오며 염색과 장발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속 송민호는 염색한 머리에 쇄골까지 내려오는 긴 장발과 수염까지 기른 모습으로 평소 모습과 사뭇 달라진 외모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슴에는 뚜렷한 타투의 흔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상황인데 연애활동 당시에 복장과 용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채 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12조에는 두 발끼리는 눈썹과 귀 상의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박완규인 줄 알았네 두 눈을 의심했다. 패션 감각이 대단하다. 송민호 군대 간 거 아니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복무 중인 송민호의 용모와 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보세요. 샘 샘 샘 샘 샘